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금을 갚는 것을 유예하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자를 좀 깎아주는 거라든지 낮추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해서 자기가 실패를 했는데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15억까지 원금을 80% 정도 탕감한다니까 또 이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누가 이 돈을 갚아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 정도의 빚이 졌고 그것을 뭐죠? 대출이 3개월인가 연체가 됐는데 그럼 원금을 80%까지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5억은 누가 여러분 다 한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니 무슨 자유가 35번이냐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해보는 소리는 거죠. 신념이란 게 전혀 없는 장만이란 겁니다. 15억까지 원금의 80%를 탕감하는 이것도 뭐 자영업자들이 표를 좀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인데 선거가 2년 동안 없는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아주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지 않습니까? 원금 상한에 유예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야기죠.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출 3개월 넘게 못 갚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80%까지 탕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을 누가 한 겁니까?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90%까지 탕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 원칙이 자기 선택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금 상한을 일정 부분 유예해 주고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선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원금을 탕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윤석열 정부와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포필리즘의 극치입니다. 우익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 권력을 잡아가지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이런 종류의 이런 정책을 쓰셔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부실차주와 그럼 다 일부러 3개월 이상 여러분들 대출상환을 연체하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곧 장기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차주에 대해서는 15억까지 여러분들 정부가 맛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짜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랏돈이 공돈이니까 받아 써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건 정말 참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네. 이렇게 하고도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가 거들이 안 나면 그거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장기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부채의 60에서 80%에 대한 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로비어가 80% 받으려고 다 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 15억까지 원금 80%를 탕감하는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입에 탁 튀어나온 것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이게 우익정권이냐? 윤석열과 이런 문재인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건 처음에는 15억이 아니고 30억까지 깎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회의 모랄 해제드에 대한 그런 비판이 커지니까 30억 여러분들 상한치를 15억으로 내린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데 많은 이해집단들이 있으니까 공정과 형평과 여러분들 정의라는 잣대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겁니까? 누가 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런 리스크를 사업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사업자가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원금 상한 유예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자 경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라도 대출을 받은 것을 원금을 탕감을 해주면 그 원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윤석열 서러운 정책입니다. 정말.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축구공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집단을 만들어서 떠들면 뭐든 뭐죠? 갈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무슨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범수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누구 돈으로 탕감해 준다는 겁니까? 누가 부담해야 될 거라고요. 다음 세대 떠넘기거나 아니면 뭐죠? 건실하게 여러분들 이자를 갚는 사람들에게 이자에서 여러분들 일정분을 떼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건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점점 문재인과 윤석열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윤민상님이 그럼 죽기 기를 쓰고 돈을 갚은 사람 뭐가 되나? 재난 사태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갚아주면 경제 호환기에 대박나면 그 돈을 나라에 바치나? 그런 불공정이 윤석열에겐 공정이 되나? 이러려면 국고 틀어서 공짜 돈 나눠주고 그 돈으로 표를 얻어서 국회에 장악한 문재인과 다를 게 뭔가? 31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겁니다. 그냥 이 정책 하나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칠 건지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앞이 훤히 그냥 보입니다. 연금계획 웃기고 있네 노동계획 웃기고 있네 교육계획 웃기고 있네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말만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라는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30억까지 여러분들 80%를 갚아준다고? 80%를 여러분들? 그럼 이런 빚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한 30억 정도 가면 30억 전액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색 장원님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경제위기에 개업을 한 자영업자의 잘못을 왜 국민들이 다 대신 갚아주냐고요? 심영희님이 왜 탕감을 정부에서 해 줍니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목소리 큰 사람은 또 해 줍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될 테니까 지지율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렬한 지지층들이 다 등을 돌릴 거니까 저 친구는 아무것도 완전히 허당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감이 좀 이상했는데 역시 혹시 했는데 역시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냥 원금을 탕감해 주죠? 15억까지? 내 친구 한 100억까지 해 주지? 정말 윤석열 서려운 그런 정책이고 도저히 뭐죠? 제대로 된 우파정부에서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표를 얻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